전부 쌀기 전문점 허락만 더 안돼 안돼 저기 꼭 타야되요! 한 사람 되시는 거구만 아니요, 저희 가지고 비즈니스 클래스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에어하와이와 함께해 주셔서 저희 비행기는 우리가 차지한다 엄마 꼭 데리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만 오랜만이다 목련화 어떡해 어우, 나가요 힘잡아, 어떡해 잘 좀 가입시다, 하와이까지, 예? 비행기는 없으론 나가서도 좀 싸우시지 그럼 없습니다 구해야죠, 비행기 오케이? 오케이 밖에 몇 명이나 있어요? 한, 일곱 여덟 아홉 열, 잘 모르겠는데 도착해 한, 일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